네 안녕하세요 외부리원 여러분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무너진 사고 기억하시나요? 공사 중이던 주차장이 어떤 외부의 충격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충격이 엄청 컸는데요 도대체 이 주차장이 왜 무너진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철근을 빼먹었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정말 정부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었고 콘크리트도 불량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원인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도자료가 꽤 상세히 나와 있어서 정말 건축 공사 현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 서구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이렇게 4월 29일 밤 11시 25분 이렇게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는요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이렇게 컨소시업을 꾸려서 시공을 하는 단지였고요 여기가 중공이 씌울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공 5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근데 여튼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있는데 사고가 난 윗부분에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었고 그 지상은 놀이터고 그 아래가 주차장이었던 건데 주차장이 무너진 거죠 우선 그 주차장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여기는 이제 무량판으로 지어진 건데요 이 무량판 구조는 이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호가 없고요 그냥 수평으로 슬래브가 바로 기둥이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은 무량판은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수평 보호가 없으니까 무게, 수평 하중에 좀 취약하겠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실리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진에서 보듯 무량판은 이렇게 슬래브가 기둥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왜 무너졌느냐 이걸 보면요 국토부가 우선은 5월 9일부터 7월 1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특히 뭐가 잘못됐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보강근이 필요한 곳도 보강근을 안 쓰고 그러니까 또 보강근을 설치하겠다고 한 곳도 설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철근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러면 감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국토부 자료에 보면요 빨간 부분이 사고가 난 부분인데요 회색, 즉 보강근을 적용한 곳과 빨간 부분 미적용된 곳인데 사실은 이 미적용된 곳도 보강근이 필요하다고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째로 애초에 이렇게 여기는 보강근을 안 넣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고요 또 보강근을 넣겠다고 설계한 곳에서도 실제로 전담 보강근을 안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강근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일부는 조사가 안 되지만 분명한 건 네 곳은 실제로 철근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철근 전담 보강근이 중요하냐면 정부 발표에 의하며 만약 보강근이 있어야 할 곳에 보강근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이렇게 하중 무게가 실렸더라도 안 무너졌을 거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치면 밀가루 반죽 농도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콘크리트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설치 기준 강도가 20이면 이 사고가 난 구간만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된 즉 불량 콘크리트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공사에서 애초에 허용된 하중, 무게가 있겠죠 어느 정도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범위 안에서만 어떤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걸 실어야 하는데 그걸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차장이 무너진 곳 위가 바로 놀이터였죠 그래서 놀이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놀이터다 보니까 이제 조경에 필요한 그런 조경토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블록 같은 것도 있고 했겠지만 이 사고가 난 곳은 기준보다 더 큰 무게 즉 조경토가 많이 쌓여서 더 큰 무게가 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애초에 있어야 할 곳에 철근도 없고 또 콘크리트도 불량이고 이제 뭐 그랬는데 애초에 이게 어떤 그런 하중의 취약한 그런 무량판 구조였고 그런데 그 위에 엄청난 많은 토사 어떤 그런 조경토 이런 자재가 쌓이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 정부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사고 과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전담 보관근이 설치돼야 할 구간에요 철근이 빠져 있고 또 이때 1층에서는 놀이터니까요 이 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흙을 주변에 이제 좀 밀어뒀겠죠 쌓아뒀는데 이때 그 흙이 쌓인 부분이 바로 철근이 빠져있던 좀 부실하게 공사가 됐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11시 25분쯤 그 무게를 못 버티고 주차장 1층이 우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1층에 있던 잔해랑 조경토가 또 우르르 이렇게 쭈르르 아래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하 2층도 무너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은 아니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감리를 할 때 철근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번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검측 절차를 더 강화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무량판 구조는 이런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어서 더 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는 검측 절차를 더 강화한다고 했고요 또 불량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레미콘 업체가 불량 콘크리트 납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량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하튼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 정부의 조사 보고서는요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점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